짱소리 아 저게 타녀차야? 문제는 저기 우리 250m 남쪽에 뭐가 있거든? AT 차량이 오우 모르겠다 이거 차 타 빨리 타 가자 그냥 옆에 오른쪽에 오우 문제는 이 차량이 좋은 나들이 나는 거 차가 왜 이렇게 벌집이 돼 있어 내가 좀 많이 쐈어 이거 뭐 저기 기지까지 가져가야 돼? 그러면? 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그 앉았는데 까지 좀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저거 불러야지 수송팀 음 이웃스테마 까지는 빠지면 좀 앉아야겠다 어 수송팀 있습니까 수송팀 수송팀 이웃스테마까 스탭 템페스트 수송과 그리고 사람 둘입니다 보명 둘 여기서 그냥 컨트롤 G 눌러서 화학조명 선택하고 던지면 되는데 지금 던지지 말고 아하 G 누르면 나가는 건가 그냥? 어 맞아요 여기 굴리는 거 그런 거 없고 무조건 던지는 거 밖에 없이 기본적으로 지금 까면 될 것 같아 나이트 스틱 지금 까놔요 지금 하나밖에 없어? 그런 듯? 이런 없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? 뭐 그렇긴 하지 나이트라도 이렇게 켜놔야지 아 저 연막은 짜임 나신 거? 어 어디 오냐? 저기 뭐 오는데? 어 아 헬기면 슬링에서 가져감 저걸? 오이 ㅅㅂ 저거 왜 저래? 왜 저래 왜 저래? 이거 사람을 어떻게 태우는 거라며? 아? 아 오르크하네 그래도 되고 그냥 우리가 타가지고 그대로 간접사고 어 저거 줄 끌고 다니는 거 같아 와 일단 줄 하나 되나? 모르겠네 아 줄도 이어줘야 돼? 당연하지 요거 타야 타 차에 타라고? 어 차에 타 그냥 그게 빠를 것 같애 오케이 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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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ㅅㅂ 그 사람 슬링해서 가는 건 좀 아니잖아? 뭐 가능은 하지 내가 위험할 뿐이지 사람 맨 아저씨 가고 있어? 사람을 타운 트럭을 슬링해서 나고 있어 아 웃겠다 아니지 어 이거 뭐 그 어디더라? 그 A팀에서 했던 거잖아 이런 거 아 그래 ㅅㅂ 어 이거 기지로 가져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? 응 찾고 와서 이제 탈약박스 내려서 재활용해야지 아 그럼 이 박스 하나가 좀 돈을 많이 줘 뭐이고 네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회수한 탈약박스 가지고 퀘스트팀이나 거닐팀이 돈 날려먹는 거지 호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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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K- 아니 이 아저씨 너무 낮게 날아가네 이건 에지 정리죽에 걸렸어. 정리죽에 걸렸어. 저 아저씨는 안걸렸는데 정리죽에 걸렸어. 이거 맞아? 이거 맞아? 와 운전 심플 존나 무섭게 하네. 어떻게 됐어? 어.. 설명을 못하겠어. 이거 아니.. 거기서 매달려있다는게 매달려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거기서 또 이제 뭐냐 그렇게 내던졌는데 살아있는 것도 신기하고 역시 저 다리 뭐 어디 다쳤네. 나와봐요. 이거 타력박스 좀 내리기. 나와보세요. 타력박스 내리기. 출발 오 이거 왜 이래? 오오오오오오오 하지마! 하하하하하 이거 어떻게 됐어? 테러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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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고쳐야겠다. 버그가 먼.. 하하하하 흐흐흐흫 쒸으으 뭐야 이걍 하하하아아